안녕하세요 성성촌님 신창아님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이번주 들어서 계속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유튜브가 13만인데 100명밖에 접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클레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채널K라고 따로 있어요. 케이블 클릭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10만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100명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아니고요. 케이블 쪽으로 지금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는 분이 기본적으로 한 10만명에서 13만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K가 시청률에서는 여러분 거의 1, 2등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100명밖에 없다 오해하시는 분인데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인기가 날라날라 좋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1월부터는 이제 12월까지는 워낙 다급하니까 여러분께 바로 필요한 한방 브루스를 가리키고요. 1월부터는 이동평균부터 시작해서 일목균형표 전환성 기준선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 알려드리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정배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께 한 달 동안 했는데요. 혹시 다시 보고 싶은 분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방송클레이가 다시 보기에 보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클레임을 해요. 특히 저한테 이제 뭐 저 동료 후배들이죠. 저보다 선배는 우리나라 증권방송에서 우리나라 증권방송에서 나이는 저보다 많은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증권 쪽에 서열이 있어요. 순서. 뭐 증권회사 같으면 입사코드가 있습니다. 저보다 고참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는 분 압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출신 중에 부장 출신 전문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고참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 나와가지고 너무 심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실 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정배열을 가르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 가르쳐드렸습니다. 오늘은 볼룸재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볼룸재밴드를 추세로 봤습니다. 볼룸재밴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어놓고 볼룸재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정확히 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볼룸재밴드를 켜놓고 이 차트를 안 켜놨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듣겠습니다. 볼룸재밴드를 켜놨는데 밑에 거래량을 깔아놨다. 그 사람은 뭐다? 뻐꾸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볼룸재밴드를 켜놨는데 이 차트를 안 켜놨다. 그 사람은 더 뻐꾸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 며칠 본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예요. 증권 방송 다른 방송 보니까 이제는 눈에 보인다. 뭐가? 뻐꾸기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또 같이 새로운 볼룸재밴드를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는 볼룸재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상단에서 추가적인 상승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주가가 하단에 닿았을 때 하단에 지지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러 갈지 구별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세게 갈지 안 갈지 그 구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할까 합니다. 자 볼룸재밴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차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차트죠.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했지만 종합주가 지수 차트는 거래량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 우리나라 액분이 전세계 글로벌에 진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우고요. 이동평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룸재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볼룸재밴드를 추가할게요. 볼룸재밴드를 이렇게 추가하는데요. 볼룸재밴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했습니다. 공용목 볼룸재밴드는 어떻게 폭이 넓어지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볼룸재밴드는 유일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룸재밴드가 굉장히 한데 볼룸재밴드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 했으면 제가 이 폭입니다. 이 폭이 가장 중요해요. 이 폭이. 이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폭을 볼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WI입니다. 볼룸재밴드 케이블 라인이라고 BWI입니다. 이 BWI인데 이 BWI를 볼룸재밴드를 켜놓고 BWI를 안 켰다. 그 사람은 볼룸재밴드를 옳게 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볼룸재밴드가 제일 커졌을 때 BWI가 제일 높겠죠. 그죠? 좁아지면 좁아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룸재밴드가. 자 이어서부터 볼룸재밴드 상단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볼룸재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뭡니까? 커지죠. 커지는데 이어서부터 볼룸재밴드가 적어집니다. 적어져요. 볼룸재밴드가 커져요. 적어집니다. 커집니다. 적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볼룸재밴드가 커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 볼룸재밴드가 적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대 또 한 단계 더 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볼룸재밴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배웠던 ADX하고 비슷합니다. ADX하고 이 볼룸재밴드가 이제 정확했죠. 볼룸재밴드 폭이 크다는 것은 활동력이 많다. 주가가 떨어질 때 활동력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주식이 볼룸재밴드. 이게 ADX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ADX는 추세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BWI는 뭡니까? 거래량을 봅니다. 그 사이에 볼룸재밴드 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볼룸재밴드를 보려면 캔들차트에 하나하나 되면서 어제와 오늘 수치를 적어야 됐는데 그게 힘들어서 이 BWI란 수치화 시킨 겁니다. 수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WI가 주가가 이제 저점에 닿았다. 주자가 저점에 닿았는데 BWI가 상승한다. 이거는 뭡니까?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고점에 닿았는데 BWI가 상승한다. 주가가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할 때는 BWI가 상승한다. 그러면 볼룸재밴드가 넓어지죠. 탄력이 붙어서 더 어떻게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BWI가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순고르기 한다. 이것도 뭡니까? ADX와 비슷하게 조종에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화면 좀 바로 돌려주시고요. 삐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시고. 자, 여러분 이해하면 1번 설명 한 번 더 해달라 3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 1번. 1번. 이해하면 1번 설명 한 번 더 해달라 3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차트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차트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차트를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됐죠? 자, 기본차트를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차트를 한 번 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을 X를 해주세요. X를 했습니다. X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모든 지표의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우측 클릭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세요. 우측 클릭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클릭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측 클릭해서 지표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 우측 클릭에서 지표 추가하면 2차에다가 나오는 여기서 B를 찾아서 볼륨저 밴드를 합니다. 이 볼륨저 밴드 선이 얇으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선을 굵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을 이렇게 굵게 하시면 됩니다. 선을 굵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볼륨저 밴드가 20이죠? 기준이 20이면. 나중에 제가 60 볼륨저 밴드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은 60 볼륨저 밴드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이면 볼륨저 밴드 기준이 20이면 볼륨저 밴드의 중심가격이 20 볼륨저 밴드다 이렇게 봅니다. 볼륨저 밴드는 밖에 나가면 들어옵니다. 볼륨저 밴드의 신뢰도는 88%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합니다. 지표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BWI를 치세요. BWI 치셔야 됩니다. BWI를 치시면 됩니다. BWI를 치시면.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오늘 제가 기분 좋으면 더 좋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가 이 말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이 자리가 제일 폭이 넓다. 이 자리가 폭이 제일 넓다. 폭이 제일 넓은 자리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해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저 밴드가 폭이 제일 좁을 때가 또 볼륨저 밴드가. 그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볼륨저 밴드가 폭이 제일 넓을 때와 제일 꼭지할 때입니다. 그럼 볼륨저 밴드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볼륨저 밴드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꺾이는 것보다 변곡점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는 것, 천천히 가다가 빨리 떨어지는 것, 이것도 변곡점이고요.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는 것, 빨리 떨어지다가 천천히 가는 것, 이거 다 변곡점. 변곡점은 총 6가지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 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곡점 부분을 좀 잘 알아요. 우리가 변곡점이면 제일 꼭지에 팔아서 주가 빠지는 건 변곡점만 생각하고 있고 주가 제일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과 변곡점은 그렇지 않고요. 변곡점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BWA 볼륨저 밴드가 제일 클 때와 제일 적을 때, 클 때는 뭡니까? 즉 거래량이 상투일 때, 상투일 때가 변곡점이고 거래가 제일 적을 때가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거래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우리가 그 사이 마인드를 깨야 되는 게 뭐냐면 ADX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뜨면 골든크로스나 상승하고 주가가 빠지면 데드크로스나 빠진다. 이 마인드를 조금 여러분들이 캔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볼륨저 밴드가 줄어든다. 그럼 밸런저 적자, 꼭지가 여기죠. 여기가 일단 꼭지가 단기 꼭지다. 지금 거래가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뜨더라도 호가 공백으로 뜨고 있다. 호가 공백으로 뜬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한다? 숙게 한다. 지금 뭡니까? 거래가 계속 줄어든다.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래가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개인들만 사고 있다. 이게 뭡니까?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뭐든지 방송에 나와서 말로 하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증권은 역사가 100년 정도 돼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분은 알 겁니다. 이 방송 미국 보는 분은 있는데 미국에는 이런 데이터 보려면 1년에 거의 1만 불, 싼 게 한 5천 불 정도 주고받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 공짜잖아요. 다 공짜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번역을 잘 못해요. 우리가 약국의 약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약이 뭡니까? 좋은 약인지 나쁜 지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건지 모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단타치는 분 중에 스토게틱을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스토게틱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때 순간적인 포트맛이 추세는 쓰는 거 아니에요. 스토게틱이 어떻게 해요? 데드클럽스 났는데 팔고 나는데 그때부터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좀 봐. 저는 여러분 이번 말까지는요.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남놓고 기억도 모른다. 그런 부분을 해요. 저는요. 제가 돈 벌었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는 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 거. 저는 0.1% 안에 들어간다. 월급도 0.1%지만 재산 또 0.1% 안에 들어간 전문가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꼭 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WI가 커진다는 것은 거리량이 늘어나고 볼륨저밴드가 폭이 커진다. 볼륨저밴드 폭이 큰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활동성이 좋다. 주가는 어떻게 해서 생물이에요. 주식을 자꾸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패턴에 맞잖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주식은 어떻게 지금 주가가 신고가 하면 센 종목으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주식을 눌림목 사는 습관. 왜? 그게 모든 방송이 그래 나오게 돼요. 모든 방송이 눌림때 주식 사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눌림때는 약세장때 눌림때 사야 되는 거지. 강세장때 눌림 사는 거 아니에요. 강세장은 어떻게 센 종목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몇 개 하면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종목은 종목 코드로 좀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방구에 우리 키움증권이 지금 13만 명 본다 하니까 유튜브에 100명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은 안에 클릭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로 볼 수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10만 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 100명밖에 없다 그런 분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요. 아마 10만 명 보는 방송들이 쉬운 맥방송 없을 거예요. 우리 채널K가 여러분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 그걸 여러분 아시죠? 1등 정권. 삼성이 못하는 거 딱 3개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정권 1등 못해요. 두 번째 미원 1등 못했어요. 미풍 아무리 해도 1등 못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야구 1등 못해요. 그 3개는 1등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키움증권 여러분 1등 정권서 아시죠? 자 합니다. 자 종목 진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069620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보이죠? 계속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BWA는 절대 이제 우리가 볼륨적인 상단의 다이어트 그러면 이럴 때 BWA가 꺾일 때 꺾일 때 매도를 쳐야 되죠. BWA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대웅제약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죠. 가스공사 서서히 BWA가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약해요.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죠. 뭡니까? 정별 종목. 정별이라는 말은 뭡니까? 견들차트가 이동평균 60일이 평 위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물인님. 그 다음에 주식이단협착인님. 지금 저점인데 아직까지 많이 사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는 거 반대예요. BWA가 지금 보시면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BWA가 폭이 줄어들었다. 폭이 늘어날 때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쾌싱쾌싱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046120요. 자 오바르텍. 아유 거리가 줄어들어요. 이런 종목은 손을. 지금 패턴하고 좀 안 맞다. 실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적은 여러분들이 기본. 실적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아 멋집니다. 이런 종목. 이런 종목요. 탑엔진 1위 0651 12598.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에요. 제가 말한 거죠. BWA가 상승하면서 볼륨저빙트 상단에서 계속 치고 가는 종목. 이런 종목. 여러분들 왜 주식을 1등 주식을 안 삽니까? 1등 주식을 사야 돼요.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드리 삐삐님 한번 보겠습니다. 오드리 삐삐님. 자 안 돼요. 이 종목은 여러분 이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게 올라가죠. 이 종목 경인양양이 실적 좋거든요. 이게 아마 전문가분들이 추천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 경인양양이 내가 봐서 분명히 실적이 엄청난 종목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00%에요. 100% 한번 보겠습니다. 경인양양 볼게요. 경인양양이 실적 좋다고 하면 누가. 맞네요. 이 경인양양이 실적 좋다고 누가 추천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반대입니다. 왜? 이게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의 신용이 너무 많아서 못둬요. 여러분 개인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 역사가 근 한 5, 60년 가까이 돼가죠. 개인들 돈 먹는 거 보셨습니까? 개인 돈 먹는 거 난 딱 세 번 봤습니다. 뭐 봤습니까 여러분? 국민주, 대한전선하고 KT하고 포항종하고 국민주 할 때 돈 먹는 거. 그때 봤습니다. 그때 왜? 그리고 이번에 상승할 때 조금 반등했을 때 그때. 세 번째 IMF 때 큰손들 먹는 거. 나 세 번밖에 못 봤어요. 개인들은 돈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테스나, 테스나 천천히 줄어들었는데 서서히 올라옵니다. 서서히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BWA가 서서히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천천히 부닐매수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서서히 해야 됩니다. 한국 전력 계속 살아있습니다. 한국 전력 보세요. 이때부터 살아있어요. 계속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런 종목 사야 됩니다. 60일에 신고가 종목. 주식 여러분 돈 먹을 확률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20일, 60일 신고가 때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20일과 60일에 신고가 자면 통계적으로 돈 먹을 확률이 75% 이상입니다. 왜 눌림종목 삽니까? 눌림종목 사면 안 됩니다. 신고가 종목 사야 돼요. 20일과 60일에 신고가 종목 돈 먹을 확률이 75, 6% 되는데 왜 돈을 안 합니까? 왜 자꾸 저점을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저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점이라고 하는 건 저점 아닙니다. PSK 좋아요.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주식은 생물입니다. 여러분 수산시장 가서 눈 빠르빠르다는 종목 사면서 여기는 주식은 왜 눈이 헐근거 삽니까? 손대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DR점이 이거는 실적 굉장히 좋고 온 동네에서 방송에서 떠드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소문한 잔치에 재미없습니다. 야 사과나무 언니 코인텍 살아있습니다. 윗꼬리 달렸죠? 제가 윗꼬리 달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폭이 30% 달리면 일단 30% 내지 50% 매도하고 재미있어요. 추세 살아있습니다. 추세 살아있어요. 추세 손대지 마세요. 질 나쁜 주식입니다. 실적비 저평가로 샀을 거예요. 라미자님 아시겠죠? 안 됩니다. 종목 코드 주세요. HLB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제가 먹혔습니까? 주가가 하락장학형 낙태형 포섭형은 손대지 말라고 분명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락장학형이죠. 하락장학형 주식은 절대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름 이상 21평 저 하락장학형이 뭡니까? 주가가 대량 거래됐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이런 자리가 대량 거래된 자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저는 안 봐도 보입니다. 자 거래량 대량 거래된 자리 맞잖아요. 대량 거래된 자리에 주가가 매도쳤다는 말이죠. 하락장학형 낙태형 포섭형 이 종목 이견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대량 거래되면 그 대량 거래가 그 견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한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천보 살아있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입니다. 거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없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매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수 방법이 자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크레센도 매수 방법이 있고 대크레센도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크레센도가 뭐예요? 아 점점 크는 거 그 대크레센도 처음 적게 사면서 주가 상승할 때마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타기 주식이죠. 불타기 주식 대크레센도 대크레센도는 뭡니까? 많이 사면서 줄어드는 거죠. 아우 크는 거 우리 피하잖아 아우 아우 크레센도 대크레센도 이태리어죠. 점점 크게 주식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왕창 사는 거는 자기 눈 자기 숱이 있는 겁니다. 절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원산업 아니요 안 돼요. 이거 하락장학형이에요. 하락장학형 이런 모양은 여러분 정확했죠? 방금 좀 꽤 오랬십니다. 아시겠죠? 대상 서서히 분할 매수입니다. 서서히 분할 매수 아주 서서 왜? 거래량이 넘었기 때문에 거래량 없어요.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았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제차 아니요. 제가 먹겠습니까? 주가 꺾이면서 흑산병 흑산병 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20% 내지 30% 많으면 50% 치고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산병은 절대 용납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R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가 실적비 저평가라도 패턴이 아니면 아닙니다. 동부제철 일단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거래에 줄고 있어요. 흑산병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유만 보유 이런 거는 보유만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경림님 보겠습니다. 자 한경림님 볼게요. 한경림님 종목 오류입니다. 한경림님 종목 오류요. 파인테크놀로지 오 콜 이런 거 지금 뭡니까?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오 좋아요. 이런 거는 거래가 늘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 늘면 따라가셔야 돼요. 자 소마젠 소마젠 일단 조종받고 내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아까의 면지로 주가가 윗꼬리나 하락장각형 나오면 20일 쉬어라 켰습니다. 이 대표적인 소마젠인데 이때 팔아서 이 자리에 판 아는 분은 아니다. 이 자리에 판 사람이 저희 청송촌문방입니다. 우리가 팔았습니다. 간혹 구역이면 여기서 20일 지난 다음에 주식사 지금 20일 되어가죠.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 해도 됩니다.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죠? 자 오이설루션 안 돼요. 거래가 줄어듭니다.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 줄어들면 안 돼요. 휘닉스 살아있습니다. 윗꼬리 달리면 일단 매도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증백정목 안 돼요. 레몬 이거는 주가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옵니다. 거래는 손대지 마세요. 레몬 실적 좋다고 동네방네 추천했는데 이 종목 손대는 거 아닙니다. 대상 천천히 분할 매수입니다. 자 하나 아니요. 흑산병은 용납하면 안 돼요. 흑산병의 하락정량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용납하면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마저 보는 꼴인데요. 물량 일단 물량 줄이셔야 됩니다. 어제 상승폭의 30% 뜨고 오늘 하락 포세평이죠. 이 종목은 횡복구간 기본적으로 20일 합니다. 환경님이 이런 종목은 일단 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용납하지 마세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시노펙스 손대지 마세요. 이거 시노펙스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물사 흑산병 용납하지 마세요. 깨끼찌님 일동제약 용납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낙태형 윗꼬리의 낙태형 20일 이상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런 거 진짜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현대위에 살아있는데 거래가 너무 줄어들어요. 추미하지 마세요. DI 살아있습니다. 천천히 분할을 해서 하세요. 하나 생명 계속 살아있는데 오늘 하락장악형 이게 하락장악형 입니다. 하락장악형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락장악형 이 나오면 주식을 어떻게 하라고 30%의 50% 매도 위에 썰어쌓아야 됩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현대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용납하지 마세요. 용납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천천히 분할 매수 거래가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는요. 지금 이게 뭐냐면 BWI라는 게 뭡니까 BWI라는 게 볼륨저밴드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볼륨저밴드의 폭이 크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의 치고밖고의 활동성이 주가가 상승할 때 활동성이 많아야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죠. 활동성이 없으면 주가가 빨리 먹을까요 활동성이 많아야 됩니다. 활동성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지야 흑산병 하락장악형의 흑산병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금 다시 한번 더 할게요. 하락장악형 낙태형 하락포섭형 이 뒤에 은봉입니다. 전부 이 갠들이 나오면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갠들 세 개가 나오면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 나쁘냐면 이 갠들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90% 이상 주가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열흘 이상 씁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출세 살아있습니다. 이 종목은 출세 자 아가방 컴퍼니 제가 먹겠습니까? 상승폭의 30% 하락하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매도치고 다시 잡아라. 출세 살아있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했죠? 출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출세가 있고 거리량 출세가 있어요. 가격 출세는 뭡니까? ADX입니다. 거리량 출세는 뭡니까? BWA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모르고 한다. 아버지 엄마가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가격 출세가 있어요. 세력 출세라고 합니다. 가격 출세는 ADX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량 출세가 있어요. 가격 출세가 있더라도 거리량 출세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가격 출세가 뭡니까? ADX고 거리량 출세가 BWA가 뭡니까? 볼룸자 밴드의 폭입니다. 이거는 엄마 아버지 같은 거예요. 꼭 외워야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운 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